논리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세 번째 섹션입니다. 논리 데이터 모델링 논리 데이터 모델링이 어떤 개념이냐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면 자동차를 테이블로 옮긴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실질적인 자동차가 있을 거고요. 그림을 잘못 그려서 그러면 이 자동차가 가지는 값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색깔도 있을 거고 배기량도 있을 거고 무게도 있을 거고 길이도 굉장히 다양하죠. 위아래 좌우 길이, 타이어도 있을 거고 브랜드도 있을 거고 이 차의 모델명이라든지 연식 굉장히 많죠. 그런 모든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내가 이 테이블에 옮기고 싶은 속성을 뽑아서 객체화 시키는 겁니다. 이걸 논리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 자체를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개체 현실 세계의 식별 가능한 대상을 추상화해서 표현하는 단위가 개체예요. 자동차, 컴퓨터, 학생, 지도 물론 컴퓨터 안에 부품도 하나하나를 대상으로 보고 개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판 시스템에서 레코드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각 개체는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개체 타입이라고 있죠. 개체 스키마라고도 하는데 개체 명과 개체 속성을 논리적으로 설계한 정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묶이는 거예요. 이따가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개체 타입의 특징, 업무 프로세스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로 구성된다. 우리가 지금 업무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짜고 있는 거죠. 식별이 가능해야 되고요. 속성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요. 최소 한 개 이상의 개체 타입과 관계가 있어야지 데이터베이스가 생성이 되겠죠. 개체 타입 지정 시 고려 사항도 나와 있습니다. 가급적 약어를 사용하지 않고 줄여서 표현하지 말라는 얘기죠. 실무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게 좋다. 정의되는 이름은 유일해야 되고요. 단수 명사를 사용한다. 이외에는 개체 타입의 의미에 따라 이름을 정의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지정을 하되 줄이진 말라는 얘기죠. 개체, 인스턴스, 어쿠런스 이거 릴레이션에서도 같은 의미로 가지고 있었죠. 개체 타입에 의해 실제로 값이 저장된 실질적인 개체 이 개체 타입에 의해서 생성됐기 때문에 인스턴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스턴스와 어쿠런스, 개체와 레코드는 각각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되어 있어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속성 나와 있습니다. 속성의 정의, 개체 정보의 특성을 나타내며 필드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속성을 필드로 이식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각 속성은 고유해야 되고 순서가 없다. 똑같은 얘기죠. 개체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다. 똑같은 얘기예요. 필드랑. 속성의 특징, 개체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며 개체 타입은 속성의 집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앞에서 배웠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랑 대응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죠. 개체의 특성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속성 자체만으로는 정보를 표현할 수는 없다. 속성은 개체 타입에 고유하게 존재하고 속성을 추가로 가질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속성의 특성에 따른 분류, 기본 속성, 업무 분석을 통해 추출하거나 정의된 모든 속성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분석을 통해서 추출한 거. 설계 속성은 업무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개체를 설계하면서 새롭게 도출되는 속성이에요. 규칙화 또는 식별하기 위해서 속성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 데이터를 변형할 수 있습니다. 파생 속성은 다른 속성으로부터 계산되는 영향을 받아 생성되는 속성입니다. 예를 들면 점수라는 속성이 있을 때 등급이라는 속성을 파생시킬 수 있죠. 뭐 90부터 100까지는 A고 뭐 이런 식으로요. 이런 것들이 파생 속성입니다. 설계 속성은 예를 들면 업무명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업무명은 비슷한 게 있을 수도 있고 조금 긴 게 있을 수도 있고 설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긴 한데 이 업무명을 계속 갖다 쓰기에는 조금 어려우니까 업무 코드를 따로 만들 수가 있죠. 이거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값입니다. 그리고 이 업무명을 줄여서 표현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래서 개체를 설계하면서 새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A001, B003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설계 속성이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속성의 개체 구성 방식에 따른 분류 기본키 속성, 개체를 식별할 수 있는 속성이다. 어렵지 않죠? 이거 앞에서 다 봤던 거예요. 외래키는 다른 개체와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 값을 가져다 쓰기 때문에 관계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거 이외에 다른 일반적인 속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속성의 후보 선정 원칙 원시 속성은 제거하지 않는다. 다른 속성에 의해 생성되지 않은 속성 재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제거하면 정보가 소실되기 때문에 제거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다른 속성에 의해 생성되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속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그룹별로 후보군을 만들고 가장 근접한 개체에 할당한다. 아직 모든 개체가 정의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각 속성 후보들을 적절히 그룹화한다. 일단 묶어놓는다는 얘기죠. 개체 성격과 가장 일치하는 그룹을 개체 타입으로 지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속성을 추출하면서 어떻게 묶을 건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하나의 거대한 업무가 있을 때 이거를 무조건 하나의 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쪼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쪼갤 건지를 일단은 소그룹별로 후보군을 만들어서 취합을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속성의 명명 규칙입니다. 읽어보면 당연한 얘기거든요. 해당 실제 업무에서 사용하는 이름을 정의하는 게 이해하기 편하겠죠. 약어, 사용, 가급적 자제, 서술식은 또 안 돼요. 적절하게 줄여야 된다는 뜻이고요. 개체 타입과 같은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되므로 같은 이름을 쓰면 안 돼요. 서로 유일하도록 이름을 정의한다. 예를 들면 학생 정보라고 했을 때 학생이라는 개체 타입이 있는데 이 밑에도 또 학생이라는 속성이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죠. 학생 명은 괜찮아요. 서로 겹치지만 않으면 괜찮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식별자입니다. 식별자라는 거는 식별을 할 수 있는 놈이라는 뜻인데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그냥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객체 타입에서 각각의 객체를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결정자의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결정자가 뭔지는 다음에 조금 더 찬찬히 배우게 될 거고요. 두 번째, 모든 개체 타입에는 반드시 하나 이상의 식별자가 존재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식별자가 지정되면 변경할 수 없으며 주식별자의 경우 반드시 값이 존재해야 한다고 써 있습니다. 이게 키와 비슷한 개념이죠. 다음으로 식별자의 구분이 나와 있어요. 주식별자와 보조식별자가 있습니다. 주식별자, 개체 타입의 대표성을 나타내는 유일한 식별자라고 되어 있고요. 개체 타입에 하나만 존재합니다. 기본 키와 같은 개념이죠. 물리 테이블에서 기본 키로 대응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보조식별자, 주식별자를 대신하여 개체를 식별하는 식별자라고 되어 있고요. 개체 타입에 하나 이상 존재할 수 있고 물리 테이블에서 유니크 인덱스, 고유한 인덱스라는 뜻이에요. 인덱스라는 개념은 아직 안 배웠습니다. 오른쪽에 잠깐 설명이 되어 있긴 한데 인덱스는 나중에 자세하게 배우게 될 거예요. 그 다음 내부 식별자와 외부 식별자 나와 있습니다. 내부 식별자는 다른 개체 타입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체 타입으로부터 생성되는 식별자를 내부 식별자라고 하고요. 외부 식별자 같은 경우에는 다른 개체 타입에서 주식별자를 상속받아서 자신의 개체 타입에 포함을 시킨다고 되어 있죠. 이게 외래키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다른 개체 타입에서 주식별자를 가져와서 자신의 개체 타입에 포함을 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올려서 볼게요. 다음은 단일 식별자와 복합 식별자입니다. 개체를 식별할 때 필요한 속성의 개수에 따라서 단일과 복합 식별자가 결정된다고 되어 있죠. 속성이 하나면 단일이고 여러 개 있으면 복합이 되겠죠. 여러 개 있으면 슈퍼키와 같은 개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원조와 대리 나와 있는데요. 원조는 기존에 있던 식별자라는 뜻이니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여기서 설명하는 건 대리예요. 주식별자의 속성이 복합. 복합. 속성의 개수가 많다는 거죠. 식별자일 경우에 여러 개의 속성을 하나로 묶은 속성으로 만들어서 주식별자로 활용하는 경우를 대리식별자라고 한다고 되어 있죠. 식별자가 많을 경우에 그걸 그냥 하나로 묶어준다는 개념이에요. 마지막에 인조식별자 나와 있는데 인조식별자는 사람이 추가로 만들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인조라고 붙었는데요. 후보 식별자 중에 마땅한 주식별자가 없을 경우에 새로 만드는 겁니다. 보통 일련번호, 코드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 이전 강의에서 제가 업무 내용과 업무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원래 업무 코드라는 것은 실제로 없지만 업무 내용이 너무 길거나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를 코드를 추가해서 이게 설계 속성이었죠. 코드를 추가해서 서로를 구분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인조식별자에 해당하는 개념이에요. 속성을 지정해서 식별자가 단순해진다고 되어 있죠. 코드가 좀 더 단순하니까요. 실제 업무에 필요한 식별자 외에 추가적인 키 관리가 필요하고 가독성이 저하된다. 여기서 가독성이 저하된다는 얘기는 코드만 딱 봤을 때 이게 뭐 하는 코드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업무면 같은 경우에는 좀 복잡해 보이지만 어쨌든 이걸 읽으면 아 이게 무슨 업무다라는 게 직관적으로 감이 오는데 업무 코드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죠.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인조식별자만으로는 개체 정보를 판단하거나 업무를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되어 있죠. 만약에 이 부분이 없다라고 하면 업무 코드만 봐서는 이게 무슨 업무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이게 인조식별자의 특징입니다. 넘어갈게요. 개체 정의서. 정의서 붙었으니까 이것도 문서죠. 항상 뭐든지 결정하고 했으면 설계를 하든 뭘 하든 문서가 반드시 필요해요. 논리적 개체와 속성, 식별자들이 모두 확정된 이후에 이들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을 하는 게 개체 정의서다. 개체가 어떻게 어떻게 존재한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본다는 얘기죠. 포함 항목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개체 타입의 이름, 설명, 동의어, 그 다음에 타입 구분, 관련 속성, 식별자 이런 것들을 기술해주면 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가볍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섯 번째 모델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던 건데요. 다시 보죠. 정보 모델링과 데이터 모델링이 있습니다. 정보 모델링은 현실 세계에서 존재하는 개체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개념적인 정보 구조로 표현하는 과정이다. 방금 식별하고 했던 것들 있죠. 그 다음 데이터 모델링. 정보 모델링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 구조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논리적인 데이터 구조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논리적인 데이터 구조. 여기서는 개념적인 정보 구조라고 되어 있죠. 개념과 논리가 있는 거예요. 모델링 단계 보겠습니다. 현실 단계. 현실 세계의 개체를 파악해서 개체의 특징과 값으로 개체의 실체를 만들어내는 단계. 그 다음 개념. 개체들의 공통점을 찾아서 개체 타입과 관계를 사람의 관점으로 추상화하는 단계. 논리 단계는 개념 단계에서 파악된 개체를 컴퓨터의 관점으로 데이터 구조와 관계로 구성하는 단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현실 단계. 예를 들면 학생이라는 개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 학생의 필요한 특징과 값을 보는 거죠. 학생은 성별이 있다라든지 학번이 있다라든지 그 다음에 성적을 관리해야 된다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특징을 뽑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개념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 개체들의 공통점을 보는 거죠. 이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성별, 학번, 성적 이런 것들이 있더라 해서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추상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라는 객체가 있는데 이 학생은 학번이라는 식별자가 있고 연락처라는 식별자가 있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속성이 있고 그 중에 얘가 주식별자가 되고 이런 식의 개념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좀 더 디테일하게 다듬는 과정이죠.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완성을 했을 때 논리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학번이라는 부분을 예를 들어 영어로 바꾼다든지 또는 학번을 입력할 때 어떤 형식으로 입력을 해야 되는지 연락처를 저장할 때 예를 들면 010 다시, 뭐 뭐 뭐 다시 이렇게 할 때 다시 를 저장할 건지 말 건지 이런 식으로 논리적인 관점으로 컴퓨터의 관점으로 데이터의 구조와 관계를 구성하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조금 더 조금 더 차근차근 차근 차근 모델링을 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면 돼요. 자세한 건 아래쪽에 더 나옵니다. 내려가서 볼게요. 그래서 데이터 모델링이 그 다음에 나왔죠. 데이터 모델링의 정의 현실 세계의 데이터 구조를 디지털 세계의 데이터 구조로 현실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는 과정 요게 데이터 모델링입니다. 현실의 정보 구조를 개체와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해서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설계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요거 디지털 세계이기 때문에 데이터 모델링의 구성 요소 나와 있습니다. 논리적 구조, 연산 제약 조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데이터에 관련된 연산을 얘기하는 거죠. 요게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왼쪽에도 적어놨죠. 논리 데이터 모델의 구성 요소랑 데이터 모델링의 구성 요소는 서로 달라요. 데이터 모델링은 논리 연산 제약 조건이고 논리 데이터 모델의 구성 요소는 개체 속성 관계입니다. 두 가지를 헷갈리지 않게 체크를 꼭 해두세요. 넘어갈게요. 데이터 모델링의 목적 당연한 얘기를 하겠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연관 조직의 정보 요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이해관계자 간에 효율적인 의사소통 수단을 제공한다. 고품질 소프트웨어 개발과 유지 보수 비용의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데이터 모델링을 이쁘게 하면 그렇다는 거죠. 신규 또는 개선 시스템의 개발 기초를 제공한다. 데이터 구성이 잘 잡혀있으면 그걸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또는 시스템을 개발할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의사소통이라든지 유지 보수 비용 감소가 왜 되는지 이해가 안되실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 회원 관리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회원을 관리하기 위한 정보 예를 들어 학원이라고 쳐보면 학원 학생을 관리하기 위한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이 디지털화가 잘 되어서 클릭하거나 검색만 하면 그 학생의 정보, 출결 정보, 상담 정보, 진도 정보를 다 알 수가 있다라고 하면 한 학생을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나 인적 비용들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완벽하지 않은 정보가 있다든지 아니면 디지털화가 아예 안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일이 문서를 찾아보거나 아니면 빠진 내용을 찾기 위해서 문서를 찾아봐야 돼요. 그러면 훨씬 더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들겠죠.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데이터 모델링의 특성 데이터 중심 분석을 통한 업무 흐름 파악이 용이하다 방금 했던 얘기랑 비슷한 얘기입니다. 데이터 무결성 보장할 수 있다. 우리가 데이터 모델링에서 데이터를 생성해서 저장하는 곳이 데이터베이스인데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이 무결성 보장이에요. 그렇죠? 데이터의 공유를 통한 중복 제거, 일관성 있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중복성, 종속성 제거, 무결성 이런 것도 다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이었죠? 그렇게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모델링 절차 나와 있죠? 이미지로 나와 있는데 항상 시작은 요구사항이 먼저예요. 요구사항을 토대로 개념 데이터 모델링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논리 데이터 모델링하고 물리 데이터 모델링하고 개념 논리 물리예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합니다. 이걸 바탕으로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이식을 하죠.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넘어가서 데이터 모델링의 절차 보겠습니다. 이걸 지금 볼 거예요. 개념 논리 물리. 첫 번째로 개념입니다. 개념적 설계에 정보 내용에 대한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 구조를 설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체 타입 간의 관계를 이용해서 현실 세계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ER 모델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ER 모델이 대표적이다. 오른쪽에 설명이 나와 있죠. 간단하게 읽어보시고. 데이터 모델의 골격을 정의하는 상위 수준의 모델로 주요 개체 타입이나 기존 속성, 관계, 주요 업무 기능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다음 주제 영역을 도출하여 해당 주제 영역의 핵심 개체를 추출하고 개체 간의 관계를 정의한다고 되어 있고요. 논리 데이터 모델의 기초가 되며 이거 방금 얘기했죠. 요거를 설계하는 단계이다. 개념 스키마 모델링 나와 있네요. 개념 스키마 모델링 요거 분석 단계에서 나온 결과를 데이터를 중심으로 ERD 요거요. ER 다이어그램 ER 다이어그램과 같은 DBMS의 독립적인 표현으로 명세하는 과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DBMS의 영향을 받을 정도로 디테일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데이터를 어떤 형태로 쓸 건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개념적인 부분만 나타내는 거예요. 학생이면 학번이 필요하고 뭐 이 정도만 들어가는 거지 학번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야 되고 어떤 자료형을 쓸 거고 이런 것까지 접근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DBMS의 독립적인 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DBMS 신경 쓰지 말고 모델링을 하라 이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서요. 트랜잭션 모델링 나와 있네요. 요구 조건 분석 결과로 식별된 처리 기능을 검토해서 이들을 구현할 수 있는 트랜잭션을 명세하는 과정 요거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조금 더 디테일한데 함수라는 개념이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와닿기 좋잖아요. 기능, 기능이 결국에 함수인데 트랜잭션도 기능이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능을 모델링한다. 스키마도 모델링을 하는데 기능도 모델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데이터와 기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개념 끝났고요. 논리적 설계입니다. 개념 데이터 모델을 상세화해서 논리적인 데이터 집합 관리 항목 관계 등을 정의하는 단계다. 전체 데이터 모델링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과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개념 데이터 모델에서 만들어진 개념적 구조를 컴퓨터에 어떤 식으로 저장할 건지 논리적인 구조로 변환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목표 데이터베이스에 맞는 이번에는 독립적인 게 아니죠.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및 트랜잭션 인터페이스를 설계한다. 독립적인 게 아니에요. 비즈니스 영역의 업무 데이터 및 규칙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모델 데이터 규칙을 구체적으로 추상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모든 업무용 개체, 속성, 관계, 프로세스 등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니까요. 관계 표현 방법에 따라 관계형 데이터 모델, 계층적 데이터 모델 이게 H였죠. 관계가 R이었어요. 네트워크 데이터 모델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보통 우리는 이걸 포함할 거고요. 모든 업무 데이터를 정교화해서 모델링한다. 정교화 뭔지 아직 안 배웠습니다만 다음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거예요. 기타 제약사항과는 독립적인 관계로 특정 DBMS로부터는 독립적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DBMS가 앞에서도 봤듯이 종류가 좀 다양한데요. 다 비슷비슷한데 디테일하게 조금씩 조금씩은 달라요. 그 부분까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소리예요. 대신 DBMS가 가지는 공통적인 특성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신경을 써서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논리적 설계의 3단계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구조로 맵핑을 한다. 개념적 모델을 트랜잭션 인터페이스를 설계한다. 스키마의 평가와 최적화를 진행한다. 이게 3단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진행되지 않는 작업이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요. 좀 올려서 볼까요? 논리적 설계의 특성 나와 있습니다. 문제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논리적 설계의 특성 논리적 설계 시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집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 요구사항 변경에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단계든 간에 단계를 거듭할수록 다시 수정을 하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또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다음 모든 이해 관계자들의 의사소통의 보조 자료로 ER 모델을 활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논리적 데이터 모델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는 독립적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물리적으로 저장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틀은 잡을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독립적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다음에 나오는 물리적 설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적용을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뭔가 제약사항이 좀 더 많겠죠. 보겠습니다. 논리 데이터 모델을 DBMS의 특성 및 성능을 최대한 고려해서 구체화 시키는 겁니다. 논리 데이터 모델을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될 저장 레코드 양식, 데이터 구조, 응답 시간, 저장 공간 등을 설계한다고 되어 있어요. 물리적 설계도 3단계가 있네요. 레코드 분석 및 형식 설계, 저장 레코드 등을 클러스터링, 하나로 묶어준다고 보시면 편해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 접근 경로도 설계할 수 있어야 돼요. 실제로 저장을 하고 실제로 접근을 해야 되니까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물리적 설계 3단계랑 위쪽에 논리적 설계 3단계 이거 두 가지가 섞여서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서로를 구분해서 확실히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오브젝트를 추가하네요. 설계용 개체 타입을 추가하고 설계용 속성을 추가한다고 되어 있어요. 요거까지 정리를 해보고요. 좀 더 남았죠. 성능을 고려한 조정. 이거 뭐 읽어보면 당연한 얘기인데요. 적용되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종류가 많다고 그랬죠. 그 특성을 고려해서 개체 타입을 분리하거나 또는 여러 개체 타입을 하나로 합치는 형태를 검토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반정규화를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앞에서 말했듯이 정규화, 반정규화는 다음에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관계를 해체할 수도 있다. 관계를 맺어놨는데 그 관계를 해체할 수도 있는 거죠. 합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DBMS의 특성에 따라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DBMS의 적합한 성능 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덱스를 추가하거나 테이블 스페이스를 조정하거나 인덱스 스페이스를 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얘네들을 다 아직 안 배웠죠.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일단은 고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관계로 넘어갈게요. 마지막 여섯 번째 관계입니다. 관계라는 단어 자체가 어렵진 않죠. 관계의 종류가 좀 나와 있는데요. 속성 관계는 개체를 구성하고 있는 속성끼리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개체 내 관계라고도 한다고 되어 있고요. 개체 관계는 개체 간의 관계예요. 여기 좀 약간 미세하지만 다른 부분이 있어요. 나중에 좀 자세하게 예제를 들고 설명을 하고 하면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종속 관계는 식별 관계와 비식별 관계가 있는데요. 하위 개체의 외래식별자가 주식별자의 일부분 또는 전체로 존재하는 관계가 식별 관계고요. 비식별 관계는 하위 개체의 외래식별자가 일반 속성으로 존재하는 관계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일단 주식별자가 뭔지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이해가 되실 거예요. 유일하게 그 데이터를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속성이라든지 식별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면 학생 테이블이 있고요. 성적 테이블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학생 테이블 안에는 학번이라는 식별자가 있겠죠? 당연히 학번은 주식별자가 될 거예요. 그런데 성적 테이블도 보니까 학번 별로 성적이 쭉 나와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도 학번이 있는 건데 이 학번은 당연히 이쪽에서 이렇게 갖고 와서 쓰겠죠? 학생들 목록이 쭉 있는 거고 이 학생들이 있어야 성적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을 할 텐데요. 그렇게 되면 이 성적에서도 이 학번은 주식별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학번이 내가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이쪽에 있는 걸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거는 외래식별자의 개념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주식별자를 가지고 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주식별자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식별관계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학교 도서관에 대여 시스템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는 대여 일시가 있을 거고요. 며칠 몇 시에 누가 뭘 빌려갔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럼 여기도 학번을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이 학번의 학생이 이날 빌려갔다라는 건데 대여는 여러 번 또는 여러 명이 빌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학번이 주식별자가 될 수는 없어요. 여기는 주식별자가 없어도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학번을 갖다 쓰는 외래지만 주식별자는 아닌 상태죠. 이거는 비식별관계라는 뜻입니다. 두 가지를 판단을 잘 해주셔야 돼요. 이쪽에 있는 예시는 뒤쪽에 정규화나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게 되면서 조금 더 개념이 잡히실 거예요. 지금은 한 이 정도 개념만, 느낌만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중복관계 특정 개체 간에 두 번 이상 종속관계가 발생하는 관계이다. 복잡한 관계가 설정되어 최적화 작업의 어려움으로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두 번 이상의 종속관계가 발생하는 관계가 중복관계다. 이렇게 다섯 번째, 재규관계에요. 특정 개체가 자기 자신을 다시 참조하는 관계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어 사원 현황이라는 테이블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당연히 사번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사원명이 있겠죠. 그런데 보통 회사에서는 직급과는 별개로 사원끼리의 선임 후임 관계라는 게 있어요. 서로 보고를 하고 돕고 이렇게 해주는 그런 관계인데 담당 선임을 이렇게 적어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사원명이 홍길동이에요. 그런데 선임도 홍길동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선임들 중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따로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사원명은 그대로 적지만 사번이 있기 때문에 사원명은 그냥 적지만 선임 같은 경우에는 사번으로 적는 경우가 더 많아요. 본인 이름보다는. 겹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에도 사번을 적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 이쪽에 사번이 있는데 이쪽에도 사번이 있는 케이스인 거죠. 여기에 사번이 주식별자인데 이 주식별자를 그대로 같은 테이블에서 갖다 쓰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재규관계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본인의 식별자를 참조하는 경우 본인의 식별자를 다시 본인이 참조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베타관계입니다. 특정석성의 조건이나 구분자 등에 의해서 개체 특성을 분할하는 일반화 관계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직 무슨 얘기인지 몰라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베타 엔드관계랑 오르관계가 있는데요. 엔드는 반드시 하나의 개체만을 선택하는 경우고요. 오라는 하나 이상의 개체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관계의 대응까지 한번 볼게요. 적혀있는 대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1대1 같은 경우에는 한 개씩 존재하는 거고요. 두 개체의 주식별자가 동일한 경우 시스템 성능이 좋아지고 보안이 좋아진다. 이렇게 써있죠. 하나의 테이블을 두 개로 나눴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나중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 1대0 또는 1대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체는 하나 존재하지만 다른 개체는 없거나 하나만 존재하는 경우에요. 두 개체의 식별자가 동일한데 한쪽은 없을 수도 있다는 뜻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능 향상 보안 목적이 있다.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학생 정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학생 정보는 굉장히 많을 수 있죠. A정보, B정보, C, D, E, F, G, H 여기서 쭉 데이터가 있는데 보통 학생을 검색하는 이유가 이 B나 C, D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서 본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항상 이 쓸데없는 정보도 계속 같이 검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바에야 이 두 가지를 빼자. 학생 기본 정보, 학생 추가 정보 해가지고 표 두 개로 나눠서 똑같은 식별자로 해서 1대1로 연결을 해두자라고 하면 이것만 정보를 검색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전체를 정보 검색하는 경우도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성능이 훨씬 더 빨라질 거다 이 얘기에요. 이것만 검색을 할 때는 이게 지금 관계에 대응해서 1대1 또는 1대0 또는 1대1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1대1 또는 1대n 입니다. 이건 1대다라고 보시면 돼요. 1대1 또는 1대다 그냥 1대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개체는 또 하나 존재하지만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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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체는 하나 존재하지만 주 개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개체는 연결되어 있는 다른 개체는 한 개 이상 한 개가 존재할 수도 있고 여러 개가 존재할 수도 있다. 그 뜻이고요. 1대0 또는 1대1 또는 1대다 개체는 하나 존재하는데 연결되어 있는 다른 개체는 없거나 한 개에 있거나 여러 개에 있을 수 있다. 그 뜻이에요. 어렵지 않죠? 개체는 하나 존재하는데 다른 개체는 여러 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1대다라고 되어 있죠. 개체가 유일하면서도 최적의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식별자를 선정해야 된다라고 써 있죠.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미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관계를 천천히 보시면 전부 다 1대로 시작하죠. 1대0이든 1대1이든 1대다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다대다 관계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설계를 잘못한 건데 다대다 관계는 불특정 관계로 데이터 구조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구현을 할 수가 없어요. 다대다라는 거는 데이터 종속성에 대한 결정을 어렵게 해서 모델의 논리적 완성과 부분집합 식별 능력을 제한한다.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새로운 관계를 추가해서 1대다 관계로 변경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관계를 해결할 때까지 모델은 불안정 상태고 정교화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교화라는 게 뭔지는 다음 시간에 배운다고 얘기를 했죠. 정리를 하자면 다대다 관계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새로운 관계를 통해서 1대다 관계로 변경을 하지 않는 이상 구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관계 설정 시 고려사항 개체관의 관계는 명칭의 파악이 아니라 업무 간의 관계를 파악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활용되지 않는 항목들이나 부하가 염려되는 항목들은 개체에는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조건 모든 걸 다 포함을 할 필요는 없다고 적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논리 데이터 모델링의 내용입니다.